성경이야기 네 업데이트를 다 했어요 읽어드릴게요 음 화사우 아들이 죽자 화사우가 음 음 가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음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쫓아오고 있었어요 음 음 어 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대기를 들으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 바다가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고 으 으 으 으 오 이야 다이아몬드하실 것 같아요 네 다이아몬드 다 다 놀랐죠? 그래서 안전히 걸어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안전히 도착했대요.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벌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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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where God told Moses to meet him on the mountaintop. 클라이 말씀하셨어요. 뭐지? 산꽃대기에서 만나자고 모세한 게 말했어요. 모세한 게 말했을 때 모세가 위로 올라갔어요. 어, 올라갈수록 점점 밤이 나고 살짝 부디랑 연기가 막 있었어요 도망가서 마지막으로 해야겠네요 요거는 개미 딱 한 번 더 먹으네요 죄송해요 1번이자 살꺽 쓰레기에서 만나자구요 진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거기 십계명에서 갑자기 비식이 쓰여지면서 어떻게 써있냐면요 다른 하는 일 믿지 말라고 써있고 도덕자를 믿지 말라고 써있고 일요일을 중요한 날로 하라고 또 하셨어요 한 번 더 먹으라고 써있냐면요 사랑하는 아버지 죽을냐면요 남에게 부산 받은 사람은 어떻게 가죽을까요? 어떻게 가죽을까요? 아, 어떻게 가죽을까요? 지금, 어떻게 가죽을까요? 이럴że는 어떻게 가죽을까요? 뭐지? 모세가 읽어주었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하라고 도둑지하지 말라고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써있고 되게 많은 것이 써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알게 되었어요 여기 다들 모였죠? 다이아몬드를 받았어요 다이아몬드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맞죠? 네 제가 이렇게 비트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살 여기 털랐죠 잠시만요 네 바다가 갈라들고 지나가고 닫아버리고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 phalt 6 그리고 이거 5번 이제 속자켓 하나님은 여기서 올라가고 그리 진짜 못했고 됐다 다 맞췄어요. 네, 오늘은 제가 God makes a way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네요. 아, 하고 제가 다이아몬드랑 별을 얼마나 모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아이고. 스탠더블을 제일 많이 모았어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옛날에. 스탠더블을 rude 줌 이렇게 하면 나오는거에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네 별을 보여줄게요 잠시만요 어 이거는 거의 다 별 한 개씩이에요 거의 다 별 한 개씩이에요 별 세 개를 받아야 되는데 별 세 개를 받아야 되는데 별을 다 받을 별을 받으려면 문제를 다 맞춰야 되고 다이아몬드도 다 거기 있는 스토리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도 다 발견해야 되고 그럴 거예요 아마도 네 네 오늘은 제가 다이아몬드도 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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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되나 안 넘어갈 네 오늘 배송이 이야기 읽어줬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